안녕하세요. 별참2 화면설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설계 컨텐츠 추가 보완해서 버전 0.4까지 진행했구요. 목차로는 게임구조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이트맵을 해놨구요. 게임 UI, VR 컨텐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게임구조, 사이트맵을 보시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속에 이미지가 간단히 5초 정도 나오고 그 공간이 바로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인트로가 나오자마자 배경, 주인공, 공룡, 배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맵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입니다. 인트로, 메인과 맵, 플레이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UI 컨셉을 봤을 때 첫번째는 배경, 가상공간이구요. 하늘까지 포함되어 있고 두번째는 바닥면적에 대한 부분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 VR 포인터, 사용자 시선이라고 하죠. 네번째는 가상 코, 다섯번째는 내비게이션 역할은 대시보드, 여섯번째는 신발, 워킹소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해나? 네. UI 적용. 배경은 이렇게 하늘과 터레인 통한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놨구요. 두번째는 바닥, 세번째는 VR 포인터, 십자선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여기 가상 코가 또 있구요. 다섯번째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대시보드, 여섯번째는 신발 배치하였습니다. 프런트뷰, 앞으로 전방을 봤을 때 해상도를 1280-720 해상도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랜드스케이프 레프트로 해서 가로 왼쪽 보기로 정렬하였습니다. 배경은 공룡 숲 배경이며, 중앙에 VR 포인터가 있고, 하단에 가상 코에서 멀미 현상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대시보드, 1인게임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인게임 내 대시보드이며, 사용자 이벤트가 있구요. VR 포인트를 이런 공룡 아이콘에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이벤트로 되고, 가상 코, 가상 주인공의 신발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VR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인데요. 사용자가 체험자, 체험자가 실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표현상으로 이렇게 해놨구요. 고개를 60도로, 밑으로 까딱하면 움직이고, 한번 까딱하면 멈추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각각 공룡들의 조그만 미니백, 이것도 다 애니메이션 움직이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로사우루스부터 브론토사우루스까지 16종과 홈버튼, 종료버튼까지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16번에는 브론토사우루스까지 해서, 실제 사람과 크기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람 160cm 기준으로 해서, 10m일 때 6.25배, 5m일 때 3.25배, 육식과 초식, 물고기 먹느냐, 식성에 대한 부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로사우루스에 대한, 평태구요. 안킬로사우루스에 대한 모양입니다. 브라키로사우루스, 목이 참 깁니다. 타이탄 공룡이라고 해서, 거대 공룡이라고 하죠. 디멘트로돈, 오비랩토르, 파라사우루프로프스, 여기 이상한 흙이 있는데, 이것도 참 귀엽습니다. 네, 익룡이죠. 랩터, 유명하죠 랩터. 더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표호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등줄기에 돌기가 있는, 스테골사우루스입니다. 네, 유명하죠. 트리케랍토스. 네, 아주 자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공룡입니다. 네, 여기도 공룡이 있구요. 이렇게 해서, 브론토사우루스까지, 총 16종의, VR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화면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2, 스티로,